미친놈 좋으나 와. 이거 있다 나머라 이 두 개가 익은 것입니다. 네. 두 개가 익은 것입니다. 네. 다음은 꼭! 한 번에 익은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다 익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는 거 두 개가 익히나요. 익힘은 잘 익힐 것입니다. 네. 자, 이곳은 꽃을 준비해서 익힐 것입니다. 이 꽃이 너무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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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런 스테이기 시작하다가 break out 그 오잉이 이야기해서 고소기를 나눠서 잘 섞어버렸다 이 두개는 잘 안 잘라버렸다 avenue 결정 qualcosa Rosen 좀 정리 이제 진정 잘 찾아보아 화이트에 깨끗하게 요렇게 우유 빨리 삶을 위해서 に彼此半切開 魔法 으놈に入れ 그리고 다이어に 자면 top f6 alright 調味 준비된 잡梨 설희 栓备用 小米辣也切 그리고 청미를 넣어 청미를 넣어 청미를 넣어 흡수한 양념을 넣어 그리고 양념을 넣어 면을 넣어 쥐를 넣어 양념을 넣어 기름을 넣어 뵈로도 넣어 그리고 양념을 넣어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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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25분 한잔 이제 다火에 담아서 이제 회사에 담아 담아에 담아 그리고 담아 담아서 네 사자 시작 부자 담아서 네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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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